병을 고치려고 입원했다가 되려 병을 얻거나 사망 위험이 높아지는 사례가 증가한다는 충격적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캐나다 보건정보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 3월까지 입원 환자 17명 중 1명꼴로 병을 치료하려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오히려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피해를 입은 환자는 14만 5천여 명에 달할 걸로 추정되며 주로 병원 내 감염이나 폐렴, 약물 오류, 욕창 등의 피해가 더해졌습니다. 문제는 이런 환자 피해가 3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년과 비교해 요로 장비 감염은 코로나 이전보다 20%, 체액이나 음식이 폐로 들어가 문제가 되는 흡인성 폐렴은 25%, 욕창은 무려 50% 증가했습니다. 의료계 인력난이 주요일입니다. 현직 간호사들은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 모든 환자들을 제대로 돌볼 수 없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조사기간 동안 간호사 6,500여 명이 병가를 내 17% 증가했고, 간호사들의 초과 근무 시간은 무려 1,400만 시간에 달해 50% 증가했습니다. 대부분이 초과 근무를 강요당하지만 일부는 환자를 돌보기 위해 무급이지만 초과 근무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간호사 부족과 초과 근무, 병가로 이어지는 문제가 전국에서 급증하면서 환자들은 위험에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고령이나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들은 욕창으로 인해 사망하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설이나 외부기관 간호사들이 투입하기도 합니다. 이들을 활용하는 비율이 8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문제는 피해 환자는 줄지 않는 겁니다. 필요할 때 투입됐다가 빠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와 돌봄이 이어지지 않으면서 전문 간호사를 개최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또 이들의 기술이나 경력이 병원 측 요구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에 연구소는 환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현직 간호사에게 유연한 근무 시간을 제공해 퇴사하거나 빠지지 않도록 유지하고, 또한 환자 수만큼 간호사를 더 늘리는 것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일부주에서는 간호사 대 환자 비율을 보장하는 법을 도입하거나 추진하고 있는데, 시행 후 환자의 병원 내 감염률이 낮아졌고, 가족의 만족도는 물론, 퇴원 후 재입원하는 환자 비율도 낮아진 것으로 나왔습니다. 연구소는 문제 개선을 위해 이번 보고서를 공개한다며, 의료 시스템에 투자하지 않고 적절한 전문 간호사 수를 늘리지 않으면 이 문제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캐나다에 거주하는 제외동포 수가 24만 7,362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많은 제외동포가 거주하는 토론토 총영사관 관할 지역은 이전보다 1.5% 늘어난 12만 7,174명입니다. 영주권자가 8.6% 증가했지만, 고물가와 환율 등으로 유학생은 10.6% 줄었습니다. 온타리오주에 12만 1천여 명이, 매니토바주에 6천여 명이 거주합니다. 벤쿠버 총영사관 관할 지역은 10만 7,08명으로 4.7% 증가했습니다. 영주권자가 35% 급증했는데, 반대로 일반 체류와 유학생은 각각 48%와 10%씩 크게 줄었습니다. BC주에 7만 4천여 명이, 엘버타주에 2만 4천여 명이 거주합니다. 몬츠리얼 관할 지역은 1만 5,200명으로 영주권자와 유학생, 일반 체류 모두 평균 20% 늘었습니다. 대사관 관할 지역은 4,280명으로 33% 늘었는데, 영주권자와 시민권자가 각각 65%와 34%씩 증가했습니다. 캐나다의 제외동포수는 2019년 24만 천여 명에서 2021년 23만 7천여 명으로 줄었다가 최근 4.2% 늘었습니다. 반대로 중국과 일본, 미국, 유럽 등의 제외동포수가 감소하면서 제외동포 인구는 2년 새 732만여 명에서 708만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제외동포청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181개국에 제외동포들이 거주하거나 체류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집계에서도 봤듯이 제외국민 중에서는 유학생이 2년 전에 비해 12% 감소해 그 폭이 가장 컸습니다. 현재 제외동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나라는 미국이고, 캐나다는 중국과 일본 다음으로 네 번째입니다. 이 현황은 인구센서스와 이민국 자료 등 공식 통계와 공간 직접 조사, 제외국민 등록부, 동포단체 자료 등이 활용돼 추산되고 있습니다. 투자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사기범죄예방센터에 따르면 올 1월부터 6월 사이 투자 사기 피해액은 1억 6,100만 달러에 달하고 절반 이상이 암호화폐 사기입니다. 암호화폐 사기는 처음엔 큰 수익을 내는 투자 기회로 보이지만 규제가 없고 거래가 빠르다 보니 추적이 어려운데다 보상받기도 쉽지 않아 주의해야 합니다. 한 피해자는 2021년 영국 기반의 한 회사를 통해 10만 달러를 투자했고, 결국 40만 달러를 지불했으나 단 한 푼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가치가 상승할 때는 연락도 쉬웠지만 상황이 바뀌자 연락이 어려워졌고, 투자금을 회수하려 하자 회유와 강요도 모자라 협박까지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회수하려 하자 사측은 여러 이유를 내며 커미션과 세금 및 수수료를 더 요구했고, 남성은 그렇게 끌려다니며 1년 동안 총 40만 달러를 냈지만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 회사는 현재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암호화폐 사기가 기승인 가운데 엘버타주 헬거리 경찰은 올해에만 340건의 암호화폐 사기 신고가 접수됐고, 피해액이 2,250만 달러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사기범죄예방센터는 피해 사실을 밝히기 꺼리기 때문에 실제 피해자 수는 더 많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는 단기간에 큰 투자 수익을 약속하며 빨리 결정할 것을 재촉하면 무조건 의심하고, 투자자 모집 온라인 광고나 이메일, 이들의 질문 등은 까다롭게 따져보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암호화폐 투자 유도 사기는 한인 사회에도 빈번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이버빈 온라인 사기에 대한 경고도 나왔습니다. 전문가는 특정 회사를 검색해 상단에 나오는 5개에서 10개는 사기성 웹사이트일 가능성이 높고, 인공지능을 조작한 신종 사기도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출처를 알 수 없는 인터넷 주소나 전화번호는 클릭하지 말고, 구매나 투자하기 전에 꼼꼼히 조사하고 리뷰도 찾아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온테리오즈 토론토 경찰이 무기를 이용해 차량 절도를 일삼은 14세와 16세의 2명을 붙잡고, 공범 2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4인조 일당은 지난 월요일 밤 8시 45분쯤 알비온 로우드와 말틴 그로브 로우드에서 피해 차량을 뒤쫓다 일부러 추돌사고를 낸 뒤 피해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자 총을 들이대며 차 열쇠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운전자가 거부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지만 차량을 빼앗아 2명이 피해자 차량을, 나머지 2명이 자신들의 차량을 타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들과 다툰 피해자는 다행히 큰 부상을 입지 않았고, 당시 피해 차량 안에 있던 동승객도 다치지 않았으며, 경찰이 10대 용의자 2명을 붙잡아 무장 강도와 변장, 폭행, 총기 소지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나머지 2명을 추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토론토 경찰은 차량 강탈과 강도 사건으로 체포된 범인 5명 중 1명이 18세 미만이라며, 10대 청소년들의 범죄 가담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훔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운전자가 차를 버리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11시경, 놀수역 용밀수와 하이웨이 401 사이 DBP 북부 방면도로에서 도난 신고된 차량이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운전자와 동승객이 차를 버리고 도주했으며, 피해 차량 운전자는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입니다. 이 사고로 3개 차선의 차량 통행이 중단됐다가 풀린 가운데, 경찰은 마른 체형의 검정색 상하의를 입고 달아난 용의자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에서 온타리주 토론토로 향하던 에어캐나다 보잉 737 맥스 항공기가 미국 휴스턴에 비상 착륙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승객 166명과 승무원을 태운 사고기는 지난주 금요일 낮 12시 18분 멕시코시티를 일으켜 토론토로 향하던 중, 에어컨 결함으로 기내 압력이 갑자기 떨어지자 휴스턴 공항에 비상착륙했으며, 이 과정에서 조종사가 항공기를 만피트 아래로 운항했지만, 기내 산소가 충분해 승객들이 산소 마스크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에어캐나다 측은 전했습니다. 이어 비상착륙 후 모든 승객에게 숙박 등 보상을 제공하고 토론토에 무사히 도착했다고 덧붙였으나, 이상발견 초기 승무원들이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고 메이드에를 선언하며 여객기가 빠른 속도로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등 급박한 상황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보잉 737 맥스는 2019년과 2020년 사이 해외에서 두 차례 추락사고가 발생해 운항이 중단되기로 했으나, 문제가 되는 설계 등의 변경 후 2021년 2월부터 운항을 재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온태리오주 초등학교 교사들이 정부와의 단체 협상이 결렬되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파업 시기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앞서 정부가 제시한 4년간 매년 연봉 1.25%의 인상 등 협상안을 거부한 초등교사 노조는 모두가 1년 넘게 계약 없이 일하고 있다며 정부의 무성의한 협상 태도를 비난하고, 임금 인상은 물론 장애인 학생에 대한 추가 지원과 인력 충원, 공정한 보상, 학교 폭력 해결 등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실망감을 드러낸 가운데 현재 온주교사, 주요 노조 4개 중 고등학교 교사 노조만이 정부와의 단체 협상에 동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절반 이상은 교사 노조가 파업을 피하기 위해 중재를 수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답했고, 파업에 돌입할 경우 그 책임이 정부보다 교사했다는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